여러분 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제가 사라지기도 해요. 사라져요. 스테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꿈이에요. 꿈이에요. 조용히 해. 뭐? 이 좀비같은 좀비라니 몸라니 영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이 있어요. 어 누군데요? 바로바로바로바로 뱃기 아 그 사람 말고 사람 아니에요. 조금 더 대단하게 뱃기는 사람이 아니야! 자 여러분 여기를 모여보세요. 에? 꿈이 다 기억나? 아니 기억 안 날 수 있죠. 근데 웃겼다며. 너무 웃겼어. 근데 기억이 안 나. 나 기각한 날 있잖아. 아침에. 5분인가 느낌. 어젠가. 어젠가. 그저께인가. 5분느낌. 8. 8. 8등급 대회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이거 7면조. 7면조. 카페. 카페? 카페 간 줄 알아서 어? 카페 간 줄 알아서 카페에서 주문한 게 늦게 나오나 보다. 왜냐면 그날 카페에 딱 그 다 같이 일찍 나가는 거야. 아 진랩판한다. 진순파입니다. 진순파. 너 진순파야? 네. 너 진순파야? 난 에너르기파. 난 에너르기파. 와. 잘 찍었어. 어 그래서 나 3분만에 나왔더라. 잘 왔어. 아 나 진짜 카페 안 줄 알았지. 카페 안 줄 알았지. 어 디스. 디스. 베리. 노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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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친누나가 누울 수 있죠. 우리 집으로 갈 거야. 가고 싶잖아. 평소엔 들리지 않던 새끼. 뭐야. 아 소리들이. 뭔가 평화롭게 일어나. 어. 아 나 요즘 너가 만들어준 아랍지를 잘 듣고 있고. 잘 듣고 일어나고 있어. 아 잘 듣고 있어? 그걸로 진짜. 아 지금 나 지가 안 하고 잘 듣는 거야. 이거 아니야? 아 짬뽕이나 스키즈 뭐. 우리 누나가 보고 싶지 않아요? 나 좋아하잖아 이 스테이기. 스테이가 맨날. 펜사나. 그. 어디야. 그 다음에 듣고 보면은. 형의 분이. 그게 언제 오냐고. 그래. 맨날. 아니 우리. 펜이빈이 언제였을지. 내가 넷다 찾았을까. 제가 13살 때 썼던. 가사 멈칫이 있었어요. 아 맞아. 저도. 집에 있는. 컴퓨터를 다 지져보면. 처음 쓴 가사가 있었고. 아 저 진짜 보고. 놀랬어요. 저는 옛날에 화가 많았나 봐요 가사에. 뭔데 그게? 왜 우리 이름이 사랑이야? 몰라. 오늘 우리 회사. 작업실. 맨비한 거. 맨비한 거 있더라고. 사랑해. 맨비한 거 있더라고. 신기하다. 어린이? 나한테 뭐더라고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여러분 제가 흑발을 했습니다. 드디어 흑발을 했습니다. 원래 흑발 잘 어울려. 고마워요. 흑발이 좀 더 차가운 도시남자. 그럼 나 이렇게 차갑게 할게. 너무 차가워져. 차가운거죠? 아니요. 아 차가워! 원래 차갑잖아. 차가운 도시남자. 아니 뭐야? 자체온증이야? 저 큐칭이야. 아 오케이 오케이.